짠캠핑의 짬빈 짠캠핑의 짬빈입니다 가야흐로 지금 겨울 동계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겨울 캠핑하면 뭡니까? 바로 장박 아닙니까? 바로 장박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짠캠핑 텐들이의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짠캠핑의 장박지를 털어라 짠장... 털 죄송합니다 짠... 짠장... 짠털... 어렵네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장박지거든요 초대 손님 누구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작가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최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구독자 4만을 찍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최소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걸 올리기도 하고 사용해보면서 어떤 제품이고 약간 불안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게스트인가요?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요 바깥에 뭐가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바깥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아 네네 이게 뭡니까? 야외 창고 야외 창고 야외 창고 장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창고 공간이 좀 필요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야외 창고를 이렇게 했는데 아 위에서 이렇게 넣나요? 아뇨 아뇨 여기 앞에요 아 이렇게 지금 아직 장작이 안 와서 장작 같은 거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손님들 안 오면 의자나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님들 오면 의자가 많이 필요해서 의자들이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갖다 놓은 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장박 매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무조건 필요하다 싶어서 오래 샀고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쓰려고 음 아 이거 또 조립되니까 분리해놨어? 분리했다가 내년에 쓰려고 원래는 자전거 차고지 많이 사용하실 텐데 네 이게 훨씬 사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비도 방수도 다 되고 방수도 되고 그리고 바람에도 강하고 오 이 제품은 제가 최 작가님 리뷰하신 거 보니까 그쪽 링크 이쪽 링크 확인하시면 이 제품 정보 나올 겁니다 아 네네 캣터 거에요 캣터요? 네 캣터 거라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디부터? 요쪽부터 아 네 거실이 아니고 이게 주방 주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를 한번 비춰주세요 쿠디를 제가 쿠디가 8.0 인데 네 저거를 원래 주방으로 사용을 하다가 네 너무 좁아 가지고 아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아 저희 3인 가족은 괜찮은데 손님들 오거나 하면은 주방 공간이 너무 작아져서 음 라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 아 그리고 저는 다 면 텐트로 장박을 합니다 아 제가 보니까 다 면 텐트네요 네 폴리로 제가 장박을 딱 1년 해봤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결로 때문에 바닷공사하고 플라이 씌어도 결로가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는데 면으로 하면은 결로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결로 어깨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 텐트를 사용하고 일단 들어와 보세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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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와 멋지네요 와 근데 이게 아직 다 꾸민 게 아니에요 아직 다 꾸민 게 아니에요? 네 이야 이렇게 했는데 더 꾸미신다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게 지금 이쁘게 안 나올 거 같은데 지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좀 밝게 나서 그런 거지 저는 좀 어둡게 하고 이런 랜턴을 켜 놓으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분위기는 더 있겠죠 네네 이야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화목난로에요 네 화목난로 미니맥스 302W에 부스터해서 이쪽에 이제 사이에 그리고 5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아 요것도 리뷰합 주신 제품이죠 네네 여기다 이제 피자도 해먹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연통을 지금 완벽하게 안 빼놨어요 이거 오늘 제가 홀잭을 뚫었는데 아 오늘 뚫으신 거예요? 오늘 뚫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90도 꺾으려고 그랬는데 각도를 90도 짜리 시켰어야 되는데 130도 짜리 잘못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뚫어졌는데 연통 좀 더 길게 빼야 돼요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연통은 조금 더 길게 빼줄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꽤 높이 올라가 있던데요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더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화목난로는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화목난로 연통 높게 올리면 올릴수록 배기도 잘 되고 불티도 어느 정도 방지하세요 근데 저는 면 텐트라서 그런 거 신경 쓰지는 않는데 폴리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올려요 근데 3m만 올려도 충분하긴 해요 사실 지금 랜턴들 몇 개 있는데 이거 하나씩 하나씩 풀게 시켜 주실래요? 랜턴이고 다 알리 거라서 저거 알리 2만 원짜리 이거 알려비 그거구나 네네 이거 알리에서 산 랜턴이라고 합니다 알려비라고 하죠? 네 저것도 이것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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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나는 거죠 이거 그거 아닙니까? 파이어터치 네 삭화제 되게 비싸더라고요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거의 1,000원이에요 보통 불 붙일 때 이거 하나면 되나요?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면 충분해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 돼요 저도 처음에 그냥 성냥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잘라져서 이거 하나로 돼요 저도 옥수수콘이랑 써봤는데 옥수수콘 하나보다 더 오래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개인 체감은 그래서 이거 하나 놓고 장작 놓고 해서 불 붙여요 그거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 장작 올리면 네 올리면은 장작 거의 웬만하면 붙어요 저도 원래는 토치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토치를 거의 안 써요 이거 쓰고 나서 아 원래 토치 그걸로 네 이걸로 쓰는데 근데 화목난로 원래 처음 했을 때는 토치로 이렇게 좀 불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주긴 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그냥 토치로 여기 연통만 살짝 해줘요 그리고 이쪽 랜턴들은 뭔가요? 이거 오라이트랑 그리고 이게 모비가 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오래가요 제가 저녁에 이런 것들도 다 오래 가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켜놓는데 아침까지도 살아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 밝게 해 놓고 하면 오래 안 가거든요 이거는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것도 그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밑에 테이블이랑 이렇게 세트 같이 좀 보이는데 일부러 컨셉을 지금 다 블랙 앤 실버로 맞춘 거예요 이거 콤바라인 제품 콤바라인 제품 이거랑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블랙 이게 3유닛이고 이게 1유닛 원래는 여기 막 더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지금 IGT인거죠? 네 그것도 IGT인 거예요? 그럼 여기 여기에 빠져요 빠지면 이렇게 선반처럼 되고 밑에다가 뭐 하나 더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유닛짜리고 이것도 높이 조절 같은 건 되나요? 높이 조절 돼요 확장되고 여기다 지금 나사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뭐 이렇게 올려서 선반처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전에 리뷰 올린 게 있는데 확장이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리고 상판을 연결하면은 태블들끼리도 연결돼요 이거랑 이것도 이거는 지금 아닌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양쪽으로 근데 이거는 나오자마자 계속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도 품절돼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센터에 지금 화목난로랑 같이 난방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뭐 난로는 뭐 쓰시는 거예요? 난로는 생고쿠 생고쿠 왜냐면 이거 컬러 때문에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아 블랙으로 블랙으로 갖다 놓은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놀펜블랙 놀펜블랙 유동력 펜이거든요 유동력 펜 이거 지금 이렇게 선 이렇게 따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동력 펜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동력 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밑으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큰 차이가 나요 블랙 이 화롯데 테이블은 뭔가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알리 품절대라는 이랬던 거 홈프리라는 건데 이게 가벼워요 엄청 저도 이거 난로 테이블로 쓰려고 갖다 놔요 블랙 되게 예쁘네요 제가 저는 사실 실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이걸 블랙이 되게 예쁘네요 제게 영상 올리고 바로 품절로 했어요 아 역시 품절 일으키는 우리 남자 최 작가님이십니다 자 다음 이쪽 아 야 잠깐만요 와 이쪽 또 엄청나게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왼쪽부터 한번 요거는 그냥 뭐냐 그 알루미늄 테이블이거든요 알루텍이고 알루텍 원래 큰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그냥 잡단 것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냥 박스로 박스로 사용하는 것들이고 요거는 그냥 뭐 옛날부터 쓰던 건데 그냥 이뻐서 갖다 놓은 거고 요거는 요것도 같은 제품인 거죠? 아니요 요거는 미니멀 억스 거고 요거는 미니멀 억스 그리고 요게 알루텍 건데 무릎 끌림 억스 아니고 아 이거 제가 스티커 붙잖아 스티커 붙잖아 여기 미니멀 억스 건데 이쪽에는 뭔가요 와 이쪽에는 식기를 정리하는 거 지금 트레이를 이쪽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기 트레이랑 깊은 거랑 낮은 거랑 뭐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한 것도 여기다 정리하거나 식기를 해서 바로바로 빼서 쓸 수 있게 요거는 이제 설거지 이렇게 이렇게 음 이야 이건 통도 하나 있고 밑에 보시면은 높낮이가 좀 다르게 세팅을 일부러 하신 거 같아요 네 일부러 한 거에요 그래서 이제 식기 그에 맞게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아 소주잔도 굉장히 좀 매력있게 이렇게 딱 대코가 되어 있네요 네 네 요건 뭐에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어우 물이 나 야 개수대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네 아 대박이다 이거 설거지 메인 설거지용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손 씻는 거나 컵 같은 거 간단하게 씻을 때 물 같은 거는 이렇게 받아 놓고 저기 아까 밑에 보여 드렸던 건데 부어서 이제 나중에 버리거나 아니면 지금은 요거 큰 수통을 여기 밑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거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아 네네 오수통 이런 거를 네 오수통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고민하고 있어요 음 너무 그러면 너무 여기서 설거지 할 거 같아서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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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밑에 지금 요거 뭔가요 이거 밥솥 밥솥 캠핑장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야 이게 삼베가트 먹거든요 이게 밥솥통이 이건데 근데 저희가 3인 가족이니까 네 딱 먹기 좋게나 딱 맞겠는데요 햇반을 매번 막 2박 3일 먹으니까 그렇죠 햇반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그렇고 사실 해 먹는 밥이 더 맛있죠 그리고 요게 소비전력이 삶 같은가 뭐 그 정도라서 그렇게 많이 캠핑장에서 사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캠핑에서 요거 사용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열면은 요거 먹을 것들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부식창고다 부식창고 여기는 이제 일회용품들 손님들 그리고 아기 먹으려고 저런 곰탕 정리가 그냥 기가 막히게 됐네요 근데 캠핑장에서 쓰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 보이거든요 전자레인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파워뱅크를 돌려요 여러분 파워뱅크를 활용을 해서 지금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냐면 이게 햇반 돌리다 보냐면은 여기가 진짜 멀어요 개수대가 아 네 진짜 멀어서 매번 햇반 돌릴 때 막 갈 수가 없어서 네 특히나 애기가 있으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가끔 애기꺼 대필 때 근데 이게 파워뱅크가 이제 인버터 용량이 되는 파워뱅크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소비전력이 많아도 1분 2분 돌리는 거기 때문에 파워뱅크 용량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포트도 그래서 갖다 놓고 아 전기를 파워뱅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예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요거는 계속 그 전기를 물려놓고 사용하시나요? 안돼 안돼 근데 이것도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80% 미만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꽂아 놓으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충전할 때 6배라트가 넘어갈 거에요 아 그래서 캠핑장에서 충전은 안되고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에서 충전해서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충전을 갖다 놓잖아요 네 이거랑 이거 진짜 잠깐 써요 1,2분 네네 거의 안 달아 아 그러면은 한번 충전하면 되게 오래 쓰겠네요 거의 한 달 쓰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딱 한번 충전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음 그리고 요것들 요것들 이제 랜턴들 충전하는 거 여기가 USB 많으니까 네 랜턴들 가끔 여기 충전하고 음 여기 USB 통해서 포츠로 지금 여기 랜턴들 다 충전하는 거 네 저는 다 LED 랜턴 써가지고 이게 편하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포츠가 많으니까 사실 한번에 충전하고 그런 거는 되게 좋겠네요 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용품을 지금 이거 세팅을 아직 다 안 해 놓은 건데 뭐 하는 건데 이게 포만단테 네 와이프 몰래 사는 거 이거 나가도 됩니까? 괜찮아요 이미 말했어 가격이 이 가격인지 깜짝 놀래더라고요 앞자리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포만단테 치고는 좀 저렴한 거예요 아웃도어형이라서 26만원 아 26만원 저렴한 텐테만 탑시네요 커피를 아시면 되는데 당연히 포만단테죠 드립폰 뭐 하리오는 다들 아실 거고 이것도 하리오 이것도 하리오 이것도 하리오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이랑 아웃도어용이랑 다른 점은?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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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어 아 하나 다른 게 있어 이것도 사실은 캠핑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원래 수납이 더 돼야 되죠 아 수납에서는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접이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캠핑용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수납이 불편하긴 하죠 사실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는 원래 제가 접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요리할 때 사용하는데 와이프랑 저랑만 오면은 그냥 여기서 요리해서 그냥 절로 보내버려요 아 요리를 아예 여기서 해서 여기서 해서 그냥 보내버려요 이쪽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스노우피크 버너 있고 그리고 이거 들면은 이제 설봉원 그래서 이제 고기 요리할 때 여기다 넣어놓고 먹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저통 그래서 여기 한번 다양한 식기를 아니 요거도 조리가 되는거죠 요것도 고기를 바로 하는거죠 여기도 아 밑에 저거 있는거죠 버너가 아 버너가 있는거에요 아 밑에 보시면 네 지금 저 이소가 두개 연결되는거 보이시피 여기 버너 있고 여기도 버너 있고 네 여기도 버너 있고 요 밑에 요거는 뭔가요 휴지통 카고 아 카고 휴지통 이거 최근에 나왔던거 아니에요 저를 정착하게 만든 휴지통 신제품 아닌가요 요거 아니 근데 좀 됐어요 좀 됐어요 어 이렇게 두개 나눠서 할수도 있구나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아 이거 좋다 세개까지도 나눠지고 그래서 제가 휴지통 진짜 여러개 바꿨거든요 정착을 드디어 했어요 이걸로 요거 컬러 세가지입니다 블랙이랑 탄이랑 요거 요거 원래 탄조해서 지금 탄으로 다 맞췄다 블랙으로 다 바꾸고 있다 아 사하라 프로 사하라 프로도 번호도 이렇게 있구요 요거는 그냥 미니멀럭스 건데 네 저기 뭐 걸어놔야 되는데 걸어놓을게 없어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걸어놓는 용인가요? 맞아요 여기 홈파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원래 걸어요 이것저것 여기 좀 이렇게 이렇게 폼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나봐요 원래는 장작에 이렇게 요리하려고 샀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안한거 같아요 밑에다가 원래 이렇게 하는거죠? 장작해서 이렇게 하는거죠 길이 조절해서 이렇게 아 길이 조절도 되고 네 요리할 하는거죠 이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뻐서 샀어요 체어들 이제 손님 왔을 때 음 원래는 저기다 넣어놨다가 조립식이 한번 풀어놓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냥 한번 접어서 편하게 놓는거는 저쪽에 탁구에다 놓고 조립식이 이런거는 약간 번거로우니까 그냥 펴서 놓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 스위블 스위블도 두가지 있어요 여러분 스위블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한데 딴거 저도 안잡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스위블도 불편하면 다른 스위블도 한번 앉아보세요 다른 점은 뭐에요 두가지? 사이즈가 살짝 달라요 아 진짜 미세하게 다른데 그게 저도 안잡았거든요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는 편하시고 오 신기하다 근데 뭐 채워야 워낙 다 개인차가 너무 심해서 네 요거 어디 제품이에요? 헬리녹스꺼 이게 채워온 라지 이야 부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엌이 맞죠 부엌 근데 저는 진짜 약한건데 이게 약하다고요? 와 과하다 이런 얘기 나올거 같은데요 과하긴 과한데 여기 장박지에서 저 진짜 어마어마한 하신 분들을 여러분도 해서 아 그런 분들 좀 계시더라구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장작을 넣고 우리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이쪽 옛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실 좀 작겠네요 저희끼리 사용하기에는 괜찮았는데 손님이 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아예 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창고를 안 샀을텐데 아 이거를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들어오자마자 후끈후끈한게 지금 이거는 기어미션 네 기어미션 반사식 반사식이네요 이것도 이쁘네요 이것도 그리고 또 있네요 이거 여기 이제 저희길 왔을 때 주방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여기서 조리를 간단하게 하려고 여기서도 알리에서 IGT 번호 하나 더 주문해 놨는데 거기다 이제 놓고 여기다 간단하게 요리할 것들 어 제가 신기한 거 보죠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오 메쉬만 완전 메쉬네요 이거 IGT 메쉬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저 천으로 된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이제 수납할 때 수납이 진짜 좋겠다 편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 제품인가요? 캠프 스미스 캠프 스미스 저거 하나 구매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만 얼마 가격도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덮이니까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는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정리해 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 이렇게 와 이거 좋다 스테인이라서 사실 수납이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냉장고를 저쪽으로 안 갖다 두시고 여기 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기꺼 애기 때문에 애기가 여기서 많이 찾으니까 또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막 애기가 계속 찾으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 놓고 청소기 하나 갖다 놓고 청소기도 와 안쪽으로 한번 침실로 한번 실례가 안되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집이다 집 야 집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저 많이 안 갖다 놓고 일부러 이런 데 좀 저는 거실은 지저분한 게 너무 싫고 애기가 아직 3살이니까 뛰어 놀아야 돼서 걸릴 수 있는 것도 웬만하면 다 빼나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좀 넓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영암 밖에서 영암 거의 10도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펜히터 있지 아까 저쪽 반사직 있었지 화목난로라 그리고 대르식난로 대르식난로도 있고 와 확실히 되게 따뜻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야 이거는 최 작가님이 주무시는 야심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바닥에 서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지저분한 것들 정리하려고 아 밑에다가 매번 올 때마다 이런 가방들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오거든요 툴랩백이나 애기들께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정리할 때 잠깐만 최 작가님의 감성이랑 잘 안 맞는 제가 산 건데 이거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오봉맨 님 쓰시는 왜 그러냐면 여기 테이블이 없잖아요 네 이걸로 써요 이야 이거 너무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그래요? 최 작가님 감성이랑 좀 안 맞는 저랑 맞는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 그래서 이제 아침 먹을 때 여기서 요기해서 일로 가져와서 먹어요 지저분한 가방이나 짐들 여기다 다 넣어 먹고 이렇게 게스트들 왔을 때 가끔 여기서 게스트들 주무시고 대박이네요 여기는 히터 어떻게 쓰시나요? 신일 900 신일 900 원래 이번에 1200 사려고 했는데 그 블랙 37만원 쓱데이 예쁘더라고요 딱 사러 갔는데 앞에서 끊겼어요 아 그래도 못하셨구나 그냥 타때 하나 남았어 해서 갔는데 가니까 그래서 블랙으로 못 바꿨습니다 음 요것도 이제 조만간 블랙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느낌상 아 근데 중고도 이제 너무 올라서 일단 포기하고 저 원래 지금 탄 많잖아요 네 원래 다 탄 좋아하는데 지금 블랙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 탄으로 원래 이렇게 세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블랙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네 여기 TV가 하나 있네요 네 TV 룸앤티비인가요? 룸앤티비 블랙이 그게 너무 신색이 싫어서 네 어 이거 진짜 그냥 TV네요 네 TV인데 이제 그냥 룸앤티비랑 거의 비슷해요 오 뭐 어차피 요것도 되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다 되고 오 넷플릭스 다 되고요 네 그럼 이거는 일반 원래 캠핑용이 아니라 일반 스마트 TV인건가요? 스마트 TV인데 캠핑용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부품도 팔긴 팔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네 오 근데 이거는 좀 된 모델이라서 아마 지금은 안 팔 거예요 음 밑에 테이블은 뭔가요? 이거 카고 테이블 카고 테이블 야 이거 되게 안정적이네요 이런 큰 게 올라가 있는데 네네 카고 테이블 원액션 테이블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브로클리너 없는데 여기에 이제 잡다한 것들 요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냥 넣어 놓고 다 돼요 음 여기도 그냥 수납 네네 수납이나 뭐 이런 물 이런 것들 어 진짜 보면 다 탄색이네요 진짜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소소한 데코들 제 스타일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네요 와이프 스타일 와이프 스타일 아 우리 친사카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아 제 스타일 아닙니다 와이프 스타일 어 지금 위쪽에 최근에 리뷰된 그런 조명들이 보이는데요 장박하시면 요거 무조건 사세요 진짜요 이너프 크레모아 이너프죠 네네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누워서 불 끌 수 있다는 거 아 스마트폰으로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편하고 그리고 이제 충전 안 해줘도 된다는 거 이게 1박 2일에서 충전을 해줘야 안 해주는 거는 단점인데 장박에서는 오히려 충전 연결해 놓고 사용하니까 그게 장점이더라구요 아 이거 그냥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아 네네네 아예 선으로 연결하는 거에요 아 선으로 그냥 전원 꼽아 가지고 네네네 사용하는 거라서 아 좋다 색깔도 바뀌어 색깔도 바뀌어 아 이제 색깔도 바뀌고 디밍도 되는 거죠 조절 아 네네 어플로 하면은 20단계까지 되고 20단계요 에요거 이제 몰리 버튼은 5단계 어어어 이야 이렇게ersch잇 네 청 transc進 색상도 확 absurd 혁신 아네 어 Scotแ 후 몬트리프 이거 에어 소파 인가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진짜 원래 에어매트 들은 꿀렁거리는 감이 좀 있잖아요 요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앉아볼게요. 오우! 단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거의 집에 있는 쇼파 정도 느낌 나죠.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바람이 조금 잘 빠져서 캠핑 오면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살짝 빠지긴 했어요. 뭐 2박 3일 정도는 그냥 또 가보고. 네. 단단하게 가요. 지금 이거 일주일 아직 바람 안 넣어준 건데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 바람 어떻게 넣어요? 전원은 어떻게? 뒤에 그거 똑같아요. 에어매트랑. 에어매트랑 똑같이 자동으로. 저 배터리도 들어있어요. 네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요거는 뭐 각 많은 브랜드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음 저기 난로가 또 있네요. 저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추워요. 밤 되면. 그래서 저거 난로를 하나 더 써야 돼요. 여기 공간은 뭐예요? 이게 확장 텐트인데 원래는 그냥 이제 옷걸이용이나 뭐 이런 집 놓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러 막아 놓은 거는 왜 막아놨냐면. 아기는 이제 실내에서 뛰어 놓으니까. 좀 위험해서 일부러 쇼파로 막아 놓은 거예요. 아 이게 앞에 모르고 그냥 갔다가 혹시나 난로 그런 거나 위험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난로 여기다 피면 덥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다 피면은 괜찮아. 아 일부러 또 거기다 두시는 거구나. 아 일부러 또 여기다 놓은 거예요. 아 그 난로는 뭐예요? 이거 코로나 이번에 산 거. 이거는 싸게 16만 원 주고 특가할 때 산 거예요. 야 그 최근에 그 큐텐인가? 네 맞아요. 거기에서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이쪽에는 이렇게. 요 장은? 옷걸이 사려고 그랬는데 캠비뉴 옷걸이 요만한 거 한 4,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검색하다가 팔길래 장바게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옷걸이도 양쪽으로 되고 여기다 이제 여기서 쓰는 것들. 로션이나 뭐 거울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놨어요. 이게 당근으로 사신 건 아니고 당근에서 새 제품을 사신 거죠? 아니요. 중고 산 거죠.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당근에서 3만 원. 화장실도 있네요. 밤에 아기가 지금 기저귀를 완전히 뗐어요. 그렇죠. 화장실 막 간다고 하면은 여기 진짜 멀어요.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탑포티를 아예 갖다 놓은 거예요. 좋다. 이거는 좋다. 아기 쉬한다고 그러면은 어 일로 와서 앉혀가지고 포탑포티 하고. 갈 때 요 밑에 것만 빼가지고 집에 가요. 그리고 여러분 포탑포티를 안 써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캠핑장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 냄새도 안 나요. 진짜. 왜냐면 요걸 넣어 놓거든요. 요게 그런 용액에 포탑포티 쓸 때 린스도 있기는 한데 요거 하면은 어쨌든 요거 쓰면은 향 나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 가족만 쓰니까 괜찮고. 근데 이제 저는 거의는 대부분은 저도 여기 화장실 쓰긴 하는데 애기 때문에 쓰긴 해요. 아 좋네요. 저거. 그래서 장박제는 특히나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장박제는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스페로 매트 하나 갖다 놔서 손님들 왔을 때 펼쳐가지고. 그러면 최 작가님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자기도 하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난방 텐트 일부로 해놨거든요. 장박 오래 하다 보니까 난방 텐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난로가 아무리 해놔도 저쪽 이쪽에서 찬바람 치자 많이 들어와요. 벽 쪽에서. 그래서 난방 텐트를 하니까 훨씬 괜찮아요. 보통 말하는 따수미 이런 느낌인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난방 텐트 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쓰시면 이거 진짜 달라요.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면인가요? 면이에요. 면이네. 이게 폴리 제품도 있어요. 쿠팡이 2, 3만 원짜리. 근데 이거는 캠핑 업체에서 만든 거라서 면이에요. 오토라이프 캠핑이라고. 원래는 퀸 사이즈 용인데 지금 더블 매트 깔아 놓기는 그래서 좀 남아요. 그러면 최 작가님은 여기서 안 주무시죠? 저는 이제 빼서. 빼서 밖에서 주무시고. 여기서 놓고 자요. 애기랑 엄마는 저 안에서 자고.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콘텐츠죠. 동계의 장박지를 털어라. 짠. 장. 털. 오늘 이렇게 첫 게스트 모셨는데 최 작가님 오늘 너무 소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짱캠핑 구독자님들한테 간단하게 물론 훨씬 더 많으시지만 최작가TV 홍보. 여러분 저 최작가TV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리뷰 보실 수 있고요. 저보다는 우리 짱캠핑님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짱캠핑 감사합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hackesicit's. 고생하긴allah. 이렇게 minute는 만돌ICK에게 해야하지 않습니다.